최근 강혜영과 앤옥은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과 함께 더욱 바빠진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옥은 휴일 없이 스케줄을 소화하며 예전처럼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고 귀해졌지만 앤옥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은 앤옥에게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강혜연은 앤옥을 위해 깜짝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앤옥은 예상치 못한 이 방문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강혜연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냈고 앤옥이 첫 입을 먹자마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 음식의 맛이 마치 그의 어머니가 만든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혜연은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앤옥을 대신해 그의 고향을 방문했고 앤옥의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앤옥은 강혜연의 세심한 배려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앤옥의 가족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앤옥은 자신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혜연의 지지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앤옥은 다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족을 더 자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앤옥은 강혜연과 함께 자신의 미래 계획과 소망을 자주 나누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